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래큘러 디바이시스에서 학술팀을 이끌고 있는 탁민호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요즘에 라이프사이언스 연구하신 분들께 가장 큰 화두인 3D 컬처 샘플에 대한 이미징, 그리고 이미징을 하고 나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만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지고 오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주제가 3D 올가노이드 및 스페로이드 시료에 간편하고 빠른 이미징 분석 방법 제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컴포칼 장비나 형광현미경, 투포톤 시스템, 라이트 시트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미징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올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는 3차 구조를 갖고 있는 조금 사이즈가 있는 시료다 보니까 이미징을 하는데 그리고 또 분석을 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기 앞서 오늘 아젠다는 왜 저희 모든 연구자분들이 2D 컬처보단 3D 컬처를 더 지향하는지 왜 더 올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에 열광을 하고 그쪽을 가지고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올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트래디셔널한 기존의 방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셨던 일반적인 트래디셔널 이미징 메소드와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사가 제공드리는 이미징 메소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아젠다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Q&A 세션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2D 컬처보다는 3D 컬처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저희 사람의 몸은 결국엔 조직, 조직은 결국엔 세포. 사람의 몸은 조직, 그리고 조직은 결국 세포의 집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포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사실 우리 2D 컬처하게 보면 T플라스크나 페티디셋의 세포를 컬처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눌려서 자라죠. 그래서 한쪽은 눌리고 한쪽 면만 약간 3D에 가깝지 전체가 3D인 상태에서 플로팅한 상태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진짜 생리학적인 피지올로지컬한 상태에서의 컬처 시스템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2D 컬처된 상태의 인비트로 상태의 데이터는 사실 실제로 인비보 상태의 데이터와 코릴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제약을 할 때, 신약을 개발할 때 약을 갖다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2D 컬처된 세포의 신약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나오는 효과와 인비보 상태의 처리된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이유는 시작점이 2D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점을 2D가 아닌 3D 상태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인비트로이긴 하지만 보다 더 인체와 비슷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2D보다는 3D 컬처 상태에서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계신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2D가 아닌 3D 컬처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정립을 해드리면 3D 컬처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스케폴드 프리, 스케폴드를 이용한 방식 이게 스케폴드 프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세포 자체가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서 세포 자체 어그리게이션이 되면 그 자체가 3차 구조가 되니까 그 상태로 이미징을 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플레이트와 같은 어떤 레버노 칩이나 또는 이렇게 특정 코팅이 돼 있는 울트라 로우 어테치먼트 바튼 플레이트와 같은 ULA 바튼 플레이트와 같은 U바튼 플레이트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보통 스케폴드 프리라고 하고 스케폴드 방식은 많은 분들께 쓰고 계신 마트리제와 같은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런 스케폴드 방식의 세포 컬처, 세포를 약간 플로팅해서 진짜 3차 구조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미디어와 그다음에 이런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를 이용한 컬처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래서 스케폴드 프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잉 드롭이나 U바튼 플레이트 어떤 플레이트와 또는 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외형,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케폴드 프리 방식의 3D 컬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와 같은 마트리제, 콜라젠을 이용한 컬처 시스템 또는 필러 같은 이렇게 위쪽에 매달아놓고 세포를 컬처해서 3D 상태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오가노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이 하이드로젤 방식의 마트리제 방식의 3D 컬처, 스케폴드 방식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냥 스페로이드를 이미징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포에 응집을 해서 세포에 뭔가 약물을 처리했을 때 생기는 어떤 이피카스를 본다고 하실 때는 보통 U바튼 플레이트나 행잉 드롭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때의 실험에 따라서 난이기 때문에 딱 고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스케폴드 프리와 스케폴드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3D 컬처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구하고신 3D 샘플 이미징인데 오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어떤 차이가 있나? 우선은 오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에 대해서 실제 인체와 오른쪽이 실제 오른쪽 인체고요. 왼쪽이 실험하는 데 있어서 인비트로 상태에서 프렙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로이드나 2D 컬처는 약간의 일반적인 인체의 세포와 세포의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가노이드는 세포에서 약간 서로 펑션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집합이 돼서 자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집합체, 레이어드 티슈와 심플 티슈 그 중간쯤을 올가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가 조금 더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티슈가 되는 건데 즉 올가노이드가 보다 더 인체와 비슷한 조직에 가깝고 올가노이드는 스페로이드의 차이점을 좀 더 얘기하면 올가노이드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세포 주나 이런 셀라인이죠. 이런 셀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 자체가 스템셀을 이용합니다. 엠브로닝 스템셀이나 아니면 프리포텐 스템셀을 이용해서 올가노이드를 유도를 한 다음에 자체적인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3D 컬처고요. 이 스페로이드는 항암 연구에 가장 많이 특화가 돼 있는데 암세포나 셀라인을 갖다가 유바톤 플레이트 하면 행잉 드롭 플레이트에다가 그냥 컬처만 하면 이렇게 스피어 폼을 합니다. 이렇게 스피어 폼을 했을 때 약물에 대한 또는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여서는 유전자에서는 낙다운을 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낙인을 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렇게 해서 캔서 리서치에 가장 특화된 게 스페로이드 SN인데 스페로이드는 사실 자체적인 어떤 티슈 펑션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올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의 차이점은 자체적인 기능을 하면서 어떤 고유의 기능 브레인 올가노이드다, 리버 올가노이드다, 럭 올가노이드다 또는 갓 올가노이드다 이렇게 있던 조직에 특화돼서 자체 기능을 하는 것을 올가노이드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캔서의 집합, 캔서 셀에 대한 집합을 보통 스페로이드라고 보시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올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패턴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되게 좀 어리게이션이 돼서 잘하게 되고요. 사실 이미징을 한다는 게 올가노이드 이미징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스페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패턴을 가지고 많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페로이드 이미징이 상대적으로 쉽고요. 스페로이드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셀러 매틱스와 같은 스케폴드가 없더라도 스페로이드 컬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미징하는 데 보다 더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컬처가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많은 분들께서 연구한 목적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항암 연구를 하거나 또는 이 조직을 갖다가 다시 진 에디팅을 해서 이 조직이 망가졌는데 이 조직에서 유추한 스템셀을 이용해서 올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이 올가노이드의 미싱된 유전자를 픽스를 해가지고 다시 환자한테 리인젝션, 트랜스플랜트 하는 방식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올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의 에세이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3D와 2D 컬처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왜 올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를 하고 올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 차이점이 뭔지 짚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참석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떻게 이미징을 하고 어떻게 쉽게 이미징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이 궁금해하셔서 참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페로이드 컬처 말고 올가노이드 컬처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보여드리면 올가노이드 컬처를 일반적으로 할 때 많은 방식이 있죠.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이미지 레이블링 하기 직전에 라이브 상태의 올가노이드에서 이미징을 하고 싶다. 사실 지금 보시는 24회를 가지고 컴포칼이나 어떤 트래디셔널 메소드로 이 올가노이드 이미징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플레이트 바툼이 워낙 두껍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올가노이드를 컬처하고 나서 투명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트 시트로 바로 가거나 투명화 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피드를 다 제거하고 슬라이드 위에 바닥이 200마이크론 이하가 되는 아주 얇은 슬라이드 위에 올려서 커버 슬립이죠. 그 다음에 이미징을 하는 아주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올가노이드 이미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디셔널 메소드를 보게 되면 왼쪽이 컴포칼이고 오른쪽이 라이트 시트인데요. 이 컴포칼부터 이제 슈퍼 레조루션 멀티포톤으로 가면 레조루션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근데 라이트 시트 같은 경우는 뭐냐? 이렇게 사실 그 딥 인사이드 볼 수 있는데 선명도는 멀티포톤과 슈퍼 레조루션 컴포칼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레조루션은 이제 멀티포톤까지 올라갔지만 딥 인사이드는 라이트 시트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슬루프트는 사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이미징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모두 다 슬라이드나 패티리 DC에 컴포칼 DC와 같은 곳에 올리지 않으면 이미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올가노이드 하나만 겨우겨우 컬처를 해서 이미징을 하고 계신 이 형국에 어떻게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는 쉽게 이미징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간단히 스크로이드 컬처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미징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바튼 플레이트나 또는 3D 컬처 플레이트에 암세포나 이런 스템셀에서 유래한 이 올가노이드를 컬처하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컴파운드라는 건 마두의 신약이겠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신 어떤 약물 어떤 프로테인 처리했을 때 그 처리를 2, 3일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징하기 직전에 라이브셀 다이나 픽세이션을 통해서 이미징을 하고 나서 자동 이미징을 하고 나면 바로 분석을 자동으로 완료하는 게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장비로 찍었던 실제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뉴라이 아웃크로스나 지브라핏이나 드로소필라 그 다음에 올가노이드 3D 홀 슬라이드 이미징이나 시엘레강스 이미징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컴포칼, 트래디셔널 컴포칼 컨베셔널 컴포칼로 찍었던 이미지는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 장비 가지고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슈퍼레졸루션, 투포토, 라이트 시트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위에 보시면 컨벤셔널 컴포칼 슈퍼레조루션, 투포토, 라이트 시트 방식이 있고 밑에는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의 이미징 솔루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위에 있는 방식은 어떤 올가노이드 하나를 타겟팅을 해서 올가노이드 하나를 슬라이드에 투명화 작업을 통해서 올려놓고 이미징을 다 하고 나면 그 하나의 올가노이미지를 선생님께서 매뉴얼로 분석을 하는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휴먼 에러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런데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 장비를 이용하시면 방어치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샘플뿐만 아니라 플레이트는 식스벨부터 12, 24, 48, 96, 그 다음에 1536, 383, 1536 외까지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라이브 상태, 올가노이드건, 픽세이션 상태, 슬라이드건, 모든 이미징을 다 자동을 하고 자동 분석까지 완료를 해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드리냐 여러분들께 항상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 값을 제공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가 흔들릴 일이 더더욱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를 소개해드리면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는 83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미징 솔루션에 있어서 메타몰프라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디벨롭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최근은 아니죠. 거의 10년 전이니까 다나허라는 회사에 합병이 됐습니다. 이 다나허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또 다른 회사 베크만 쿨터,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브 그 다음 사이액스4 이런 모든 회사와 같은 계열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허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회사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는 이 다나허 하부 회사이긴 하지만 몰래큘러 디바이시스 자체적인 어떤 캐릭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덕트 라인은 바이오 디스커버리, 바이올로직스, R&D,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오늘은 바이오 디스커버리에 맞춰서 할 건데 이 바이오 디스커버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계신 저희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칼슘 에세이와 아이온 채널 에세이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플리퍼, 플렉스 스테이션 장비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올로직스, 앤티바디 드러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많은 솔루션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장비는 이 바이오 디스커버리 안에 이미징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이미징 솔루션은 저희가 보통 앞에 고유명사를 이미지 엑스프레스라는 고유명사를 두고 그 뒤에 피코, 나노, 마이크로포, 마이크로 컴포트 칼 이렇게 장비를 둡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이크로 컴포트 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조루션도 올라가고 그 슬루프트를 늘리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노는 보다 더 보완을 해주고 나노보다 마이크로포는 보다 레졸루션을 더 획득을 했고 마이크로포에서 마이크로 컴포트 칼은 컴포트 칼 모듈을 탑재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쓰고 계신 트래지셔널 컴포트 칼 정도의 이미지 레조루션을 제공도 하지만 슬루프트 제공하는 그런 나지지 다능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엑스프레스 패밀리에서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트 칼 위주로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트 칼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걸 여기 더 설명드리고 또 뒤에서 리피트하면 그렇게 하니까 이 서머리를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라이프셀들 되고 오브젝티브는 데몬 렌즈 1X부터 100X가 사용되고 오브젝트가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업라이트 방식이 아니라 인벌티드 방식입니다. 이 기기에 어디에 샘플이 올라가냐 보시면 기기 바로 이 위에 땀한 부분이 열리면 슬라이드나 플레이트를 올려놓고 기기 안에 그 슬라이드가 들어가면 이 커버가 닫으면서 이 장비 자체가 닷그룸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트래디셔널 컴포트 칼 투 포턴 시스템 찍을 때 어떻게 하셨죠? 항상 커튼을 치셔야 되죠. 근데 저희 장비는 이 형광들을 아주 밝게 켜놓으셔도 이미지ng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닷그룸 자체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컴포트 칼을 스피링 디스크 타입을 제공하고 광원에 있어도 여러 개 광원에 대한 옵션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 카메라에 대한 퀀텀 이피션스가 상당히 좋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에 대한 역사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장비가 저희 한국에 소개된 지는 상당히 좀 늦었어요. 저희 몰래큘러 디바이시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 하이 컨텐 스크린 장비에 있어서 이미지 엑스프레스 군을 개발한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22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개발 끝에 이 개발을 멈추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로우엔드 피코, 그 다음 그 위 나노, 마이크로포, 마이크로컴포카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에서 보시면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메타몰프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메타몰프가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 아까 창립 연도부터 보여드렸지만 메타몰프 기반으로 이 메타엑스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 하이컨테인트 스크린 장비, 이미지 엑스프레스 장비에 계속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냐? 메타몰프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타사의 형광현미경 컴포카를 장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보시면 메타엑스프레스, MX라고 써있는 소프트웨어는 메타엑스프레스는 저희 오늘 설명드린 이미지 엑스프레스 패밀리에 적용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프트웨어도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이미지 어큐션 소프트웨어도 아주 오랫동안, 사실 거의 40년 정도 됐어요. 이거보다 더 과거로 갈 수 있는데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도 아주 오랫동안 디벨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설명드릴 이 오르바이트 스페로이드 이미징에 있어서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카를 어떤 기준을 할 수 있느냐? 얘는 이제 스피닝 디스크 타입이기 때문에 와이드필드 모드를 찍다가, 와이드필드가 형광현미경 모드입니다. 형광현미경 모드로 찍다가 50마이크로 슬릿 디스크를 찍으면 조금 더 레저잇이 올라가고 60마이크로 핀홀이 뚫려있는 스피닝 디스크가 막 돌아가면 아우로 포커스 된 부분이 그 만큼 많이 걸러지면서 아주 스피디한 컴포카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비 안쪽을 보시는 건데요. 슬라이드나 플레이트가 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신 건 플레이트 모양이고 그 바로 밑에 오브젝티브, 데몰 렌즈가 총 4개가 들어가는데 4개를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스피닝 디스크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갑니다. 50마이크론, 60마이크론, 60마이크론, 42마이크론 원하시는 스피닝 디스크를 한 번에 2개까지 탑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오늘 샘플의 인텐서티, 형광의 인텐서티가 별로 안 좋다 그럼 컴포카는 바로 옆으로 빠져요.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형광현미경 장비가 됩니다. 자동으로 빠지면서 형광현미경도 찍을 수 있고 이 스피닝 디스크가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선택만 하면 탑재가 되면서 컴포카는 이미지를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미션 같은 경우는 8개까지 제공이 되면서 8개의 칼라까지 보실 수가 있고 CMOS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이언틱 CMOS 카메라 중에는 가장 하이엔드인 80% 이상의 퀀텀 이피션시를 제공하는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카로 찍었을 때 이 와이드필드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스페로이드나 펑타 SA, 지브라피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피드 같은 걸 보신다고 하면 와이드필드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이미지가. 그런데 바로 모드를 갖다가 50마이크론, 60마이크론, 42마이크론 스피닝 디스크로 바로 모드를 바꿔서 컴포칼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많이 만족을 하시고요. 분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칼은 이렇게 와이드필드 컴포칼만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 이 타워가 있는데 이 타워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브라이필드와 페이스 컨트라스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지금 비팅할 수 있는 심장, 칼디오마이사이트, 운드 힐링, 스페로이드 포메이션, 스페로이드 사이토 토크서티 이펙트를 같이 보실 수가 있는 브라이필드 이미지 또는 형광 이미지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페이스 컨트라스트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 이미지를 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 컨트라스트 브라이필드도 제공하는데 라이브 셀 이미지 컨디션도 완벽하게 제공을 합니다. 이 장비 안에 이 CO2, O2 컨트롤도 할 수가 있고요. 휴미디티,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가 증발할 수가 있죠. 그런 미디어 증발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템퍼러치 컨트롤도 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플레이트나 이런 곳에 미디어를 넣으시고 이미징을 하는데 그럼 이미징을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최소 7일에서 제가 최장 2주까지 연속적으로 이미징을 해도 문제없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하셔도 미디어가 마르지 않고 포커스도 나가지 않는 그런 다재다능한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셀 컨디션 그 다음에 브라이필드, 페이스 컨트라스트 컨버컬 이미지 다 제공하는데 그럼 오브젝트 렌즈는 어떻게 되냐 아까 소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에어 오브젝트를 씁니다. 즉 여러분들 트래디션 컨버컬 스위트는 뭘 하시죠? 항상 스트레스가 항상 오일을 올려놔야 돼요. 이멀전 오일을 올리지 않으면 하이 NA값, 뉴머리컬 어퍼럴트라는 NA값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완벽한 다크롬과 에어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라이트 타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에어를 쓰신다고 해도 그래서 에어 오브젝티브는 1X부터 100X까지 그 다음에 페이스 컨트라스트, 위상차 이미지 위상차 이미지가 뭐냐 아까 보여드렸던 브라이필드는 그냥 T의 브라이필드 형광이 없는 상태의 이미지인데 페이스 컨트라스트는 세포 안에 소기관을 볼 수 있는 레이브 프리한 상태에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오브젝티브를 따로 탑재할 수 있고 이멀저널 오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진짜 좋은 논문 이미지를 싣고 싶다 그러면 이멀저널 오일을 메뉴를 넣어서 찍을 수 있는 이멀저널 오일 방식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트래디셔널 컴포클나 와이드필드 이미지를 하실 때 오브젝티브, 이 대물렌즈를 교체하셨던 적은 없는데요. 저희 장비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양 사이드가 열립니다. 양 사이드 도우가 열려서 4개의 오브젝티브에 원하시는 포지션의 오브젝티브를 직접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어 오브젝티브이긴 하지만 하이 NA 값을 제공하는 이런 쇼워킹 디센스 오브젝티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이미지를 하거나 바툼이 얇은 플레이트 이미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오가노이드 이미지를 하실 때는 오가노이드 항상 스케폴드이기 때문에 스케폴드의 마트리제와 같은 또는 이 컬처 데스텔 라이브 상태를 보시려면 플레이트 자체가 24, 48회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트는 대부분 바툼이 두껍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초점의 거리를 길게 해도 배율을 놓치지 않는 롱 워킹 디스턴스 그럼 얘가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근데 NA 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쇼워킹 디스턴스에서 이 쇼워킹 디스턴스와 롱 워킹 디스턴스를 좀 설명드리면 초점을 찾는데 이 오브젝티브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으면 NA 값은 좋아지지만 길면은 NA 값 뉴머리컬 어퍼치가 이제 레졸루션의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NA 값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가노이드를 라이브셀 이미징을 하는데 이런 오브젝티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롱 워킹 디스턴스 오브젝티브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시를 진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한다. 그럴 때는 매뉴얼로 이 오브젝티브 위에 오일을 올려놓아서 슬라이드를 아주 하이 레졸루션 찍을 수 있는 이런 스텝도 가능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오브젝티브를 여성분들도 상관없이 어떤 분들이라도 아주 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체하고 실험에 따라서 교체해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이미지 엑스프레스 장비를 이용한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4X를 찍게 되면 4X 오브젝티브는 384웰 홀웰을 한 장에 찍을 수 있고 2X를 이용하게 되면 96웰 홀웰을 찍을 수 있고요. 1536웰은 4X로 4개웰을 따로따로 찍는데 4개웰이 따로따로 분석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X 플랜아포라는 쇼워킹 디센스인데 쇼워킹 디센스는 5일이 없더라도 레졸루션이 상당히 좋은.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웨비나를 통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레졸루션은 상당히 낮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지가 이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쇼워킹 디센스에 60X를 찍어도 5일이 없이 찍어도 이렇게 미터콘드라 이미지도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티를 쓸 수 있는데 그런 오브젝티들을 쓸 수 있으면 기존에 트래지셔널 컴포컬이나 와이드필드 이미지, 형광현미경 장비가 뭐가 차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포커싱 장비입니다. 포커싱 모듈이 매우 솔리드합니다. 지금 저희는 레이저 오토포커 센서 모듈을 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포커싱 한다 그러면 샘플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샘플을 찾는 것, 즉 올가노이드 위치를 찾는다 스페로이드 위치를 찾는다 이거는 사실 이미지 베이스트 소프트웨어 포커스입니다. 근데 저희는 하드웨어 포커스를 합니다. 하드웨어 오토포커스를 하게 되면 어디에 플레이 바툼이 있고 어디에 웰바툼이 있는지 찾아서 웰바툼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찾고 그 위에 이만큼의 엑스트라셀러 매틸스다 그럼 G-STAC을 통해서 아주 좋은 포컬 플레인을 찾아내는 레이저 앤 이미지 베이스트 즉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오토포커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신 넝크나 SPL, TPP, 코닝, 그라이너, IBD 어느 회사의 플레이트를 갖고 오셔도 이미징에 있어서 아우로 포커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미지 트래디셔널 오가노이드 이미징을 갖다가 픽세이션을 하면서 이미징을 했었죠. 그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이때 이 레이저 오토포커스 하드웨어 오토포커스를 제공하는 저희 장비를 이용하면 뭘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어떻게 하셨죠? 트래디셔널 방식으로 이미징을 하시려면 이렇게 24, 48회에서는 이미징을 할 수 없었죠. 왜냐? 바닥이 두꺼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이 오가노이드를 옮겨가서 투명화 작업을 하거나 라이트 시트를 가거나 슬라이드에 오류드 픽세이션을 하거나 해야지 오가노이드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제공하는 저희 장비 이용하시면 지금 보신 것 같이 6회, 12회, 24, 48, 96회 어떤 웰을 쓰시더라도 바툼이 두껍더라도 얇더라도 그 위에 마트리젤이 있더라도 콜라젠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이미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께서 굳이 픽세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라이브 상태에서의 오가노이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장비의 큰 특징을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세부적인 특징은 저희 장비가 형광 이미징 그리고 컴포컬 이미징을 주로 하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스토로지컬 샘플 H&E 트라이코론과 같은 히스토로지컬 샘플도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RGB 필터가 있어서 레드, 그린, 블루를 따로 찍어서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주 좋은 칼라 슬라이드 이미지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 하드웨어 설명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피처는 저희 커스텀 솔루션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AWES 팀이라고 하는데 이 AWES 팀은 저희가 기성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께서 나는 광원을 바꾸고 싶다. 난 광원에 무슨 레이저를 추가하고 싶다. 나는 어떤 라이브셀 모듈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셀 모듈을 쿨링 모듈을 탑재하거나 히팅 모듈을 탑재하거나 하이폭시아 컨디션을 완전히 만들고 싶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여러 가지 커스텀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저희 이 AWES 팀은 공식화된 팀이고요. 고객들이 요구를 하면 기성 제품을 갖다가 모디파이를 해서 그 모디파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리고 서비스도 해드리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도 주제인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이미징 특히 오가노이드 이미징에 있어서 보다 딥 인사이드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옵션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파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워터 이머전입니다. 워터 이머전,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라이소스에 대한 업그레이드고요. 맨 마지막에 스페인 디스크를 갖다가 보다 더 하이 레조루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서 딥 인사를 볼 수 있는 스페인 디스크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페로이드인데 오가노이드에 있어서 이 워터 이머전이 어떤 장점을 줄 수 있느냐 설명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다 더 샘플의 안쪽을 페넌티레이션 할 수 있고 제트 스택 레조루션이 더 좋아지고 보다 더 샤프하고 크리스피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크리스피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께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가노이드나 또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찍으실 때 컴포카를 찍으실 때 이 이머전을 올리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올리는 이유는 이 numerical aperture value를 1 이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레졸루션을 높이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저희 워터 이머전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메뉴얼을 올렸던 이 오일 대신 물이 오브젝티브 위로 자동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플레이트에 있는 모든 샘플을 찍는 데 있어서 이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공급되고 공급된 만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워터를 쓰는데 그러면 오일 쓰는 것과 워터의 차이는 뭐냐? 워터는 사실 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워터를 쓰게 되면 이 리플렉티브 인덱스라는 밸류가 워터일 때 1.2 정도 되는데 이 반대에 있는 이 오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 또는 선생님 샘플들이 만약에 플레이트에 있다. 그럼 플레이트에 있게 되면 플레이트에 있는 미디어를 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에 생기는 리플렉티브 인덱스와 이 밖에 있는 에어의 리플렉티브 인덱스가 아니라 워터에 의한 리플렉티브 인덱스를 이용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익사이테이션은 에어를 이용했을 때 익사이테이션이 들어갔던 게 에미션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산란된, 스키터된 상태에서 좀 로우 인텐서티 에미션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워터를 이용해야 되면 이제 이 리플렉티브 인덱스를 보상하기 때문에 익사이테이션이 들어갔을 때 100이 익사이테이션이 들어가면 100의 에미션이 나오게끔 아주 좋은 에미션이 나오게끔 하는 밸류입니다. 그 오일은 뭐냐? 오일은 이 리플렉티브 인덱스 1.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오일은 픽세이션 이미징에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터는 라이브셀 이미징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오가노든 라이브셀 이미징을 한 데 있어서 워터 이머전 오브젝티브 자동으로 공급되고 자동으로 빠지는 이 오브젝티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펌프군요. 이제 오브젝티브 물이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그런 펌프인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20X, 40X, 60X 워터 이머전 오브젝티를 이용해서 NA값을 0.95까지 20X 올릴 수 있고 60X는 1.2까지 올릴 수가 있어서 굳이 픽세이션 이미지가 아닌 라이브셀 이미징에서는 아주 좋은 가장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징 상태에서 오가노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제공하고요.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같은 20배 렌즈에서 롱 워킹 디센스를 이용하게 되면 NA값이 0.45로 떠기 때문에 같은 익사이테이션, 같은 이미지를 하는 컨디션에서 아주 어둡게 스펠으로 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에어 오브젝티브이긴 하지만 NA값이 0.75까지 올라가면 조금 더 브라이트하죠. 거기다가 워터 이머전 20X를 쓰기 때문에 0.95까지 올라가면서 같은 이미지 컨디션인데도 인텐서티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시그널 대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값을 얻어서 분석도 정리를 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비 인사이드를 할 수 있는 워터 이머전을 제공을 드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가노이드 이미징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되냐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카를 이용하게 되면 장초점 랜드, 롱 워킹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24L, 48L 또는 6L 어느 플레이트 ECM, 엑스타레스 매트릭스와 오가노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장초점을 이용해서 바닥이 두껍건 ECM이 두껍고 오가노이드가 두껍건 어디에 있건 포커싱을 라이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롱 워킹 디스턴스 장초점도 제공하고 만약에 플레이트 바닥이 얇거나 슬라이드에서 나는 이미지 좀 오일이나 워터에 도움 없이 쉽게 하고자 할 때 에어 오젝티브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치를 만한 또는 픽세이션 이미징에 가장 축하되어 있는 오일을 이용한 슬라이드 이미징도 매뉴얼로 이미징이 가능하시고요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 출시된 워터 이모저를 이용하게 되면 이 모든 프로세스를 플레이트 바닥이 얇거나 슬라이드 이용할 때 라이브 챔버가 있는 슬라이드 이용할 때 이런 좋은 NA값을 제공하면서 오가노이드나 스페로이드 이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저희 커스텀 솔루션 팀이 AWDS에 출시한 또 다른 옵션은 뭐냐 바로 하이 인텐서티 레이저 광원입니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 기본적인 광원이 솔리스텔 라이트 엔진이라는 광원을 쓰고 있는데 솔리스텔 라이트 엔진을 쓰게 되면 솔리스텔 라이트 엔진이 뭐냐면 LED에다가 특정 모드를 탑재를 해서 보다 하이 파워 LED 장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광원은 다 PPC, 사이 3, 텍사스 레드, 사이 5 이 5개 광원에 솔리스텔 라이트 엔진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고객이 나는 거기에 파 레드를 좀 사용하고 싶다 파 레드, 사이 7 또는 거기다가 난 CFP, YFP까지 같이 보고자 그런 경우는 거기에만 파 레드에 특화되어 있는 3 레이저 그 다음에 비저블 레인지는 솔리스텔 라이트 엔진을 퓨전한 퓨전 라이서스의 업그레이드 옵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라이브로 올가노에도 스펠을 안 찍고 항상 픽세이션을 찍을 거다 그래서 난 항상 하이 레이저 찍을 건데 돈이 조금 버젯이 많지 않다 그럴 거면 파이브 레이저, 파이브 레이저, 풀레이저 다피브, 사이 5까지 찍을 수 있는 파이브 레이저, 광원도 제공 4 레이저, 5 칼러죠 이렇게 제공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난 풀로 8 칼러를 보기 싶은 풀레이저 시스템을 원한다 그러면 가장 하이엔드의 모든 레이저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옵션까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 솔리스텔 라이트 엔진의 LED 기반의 익사이테이션을 쳤을 때 같은 익사이테이션을 했을 땐 보이지 않던 게 같은 익사이테이션의 세기로 레이저로 하게 되면 시간으로 레이저로 쓰게 되면 보이지도 않던 이미지들이 인텍서티가 바로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으면서 어떤 게 있냐 이미지 찍는 스피드도 빨라지고 보다 더 딥 인사이드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거죠 마지막 옵션은 뭐냐 저희가 스피링 디스크 타입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트카는 스피링 디스크를 50 마이크로 슬릿 60 마이크론, 42 마이크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탈착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나는 보다 더 딥 인사이드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AWES에서 새로 만든 스피링 디스크 하나 더가 나오는데 이건 듀얼 스피링 디스크입니다 이 스피링 디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아우로 포커스된 부분이 보다 더 사라져서 저희 기존에 60 마이크론 스피링 디스크를 썼을 때 센터의 스페로이드나 스페로이드죠 센터의 부분이 약간 불러온 부분을 보다 더 인플로브된 스피링 디스크를 이용하게 되면 센터 부분도 정밀하게 나오면서 보다 더 딥 인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공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옵틱이 에자엘 옵틱이 아까 보여드렸던 데에서 워터 이머전도 추가가 됐고 스피링 디스크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인텐서티를 올릴 수 있는 라이소스도 총 네 가지의 옵션을 제공 드릴 수 있는 이런 풀 패키지를 3D 컬처 이미징 하신 분들께 제공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희 장비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루풋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넘어갔네요 여러분들께서 스루풋을 원하신다 그러면 로봇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십 수백 장의 플레이트, 슬라이드를 찍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저희 AWES팀을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희 몰래킬러 디바이시스의 3D 샘플 이미징에 대한 하드웨어 옵션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이 솔루션이었는데 지금도 설명드릴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로 찍는 부분은 뭐 트레이셔널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분석이 잘 안 돼요 그 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40년 넘게 개발한 메타골프 기반의 메타엑스프레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제공드릴 수 있냐 첫 번째로 지스텍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서 이미지를 찍는 윈도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 96개를 선택했고요 96개에서 다피 PC를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웨이브랭스인데 최대 8개 웨이브랭스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웨이브랭스는 다피로 선택되어 있는데 다피에서 나는 지스텍을 레이저로 찾은 웰바툼에서 위아래로 21장을 찍는데 5마이크론 스탭 사이즈로 총 100마이크론의 지스텍을 찍겠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스텍 레인지는 마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어 이거 지스텍 리밋이 있잖아요 당연히 리밋은 있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오브젝티브 중에 장초점 롱 워킹 디스턴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장수는 수백 수천 장까지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초점 렌즈를 이용해서 이 지스텍을 찍게 되면은 일반적인 식스에 12, 24, 48, 96에 있는 ECM과 같이 있는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이미지를 갖다가 아주 쉽게 지스텍 앤 어큐션 프로젝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다피는 그냥 싱글 플레인으로 찍고 15만 지스텍이 찍겠다 그래서 웨이브랭스 별로 지스텍을 액티베이션 할 수도 있고 디액티베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2D 이미징도 할 수 있고 저희 모든 이미지 엑스프레스 장비는 이 지스텍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커부터 마이크로 컴포트 카드 모두 다 가능하고 라이브셀을 이용해서 지스텍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모든 4D까지 지스텍 앤 타임레스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스텍 이미지 스텍에 의한 분석 이미지를 다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뭐냐면 아직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한 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뭐냐면 저희 메타 엑스프레스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96열에 있는 샘플을 지금 밑에 보신 것 같이 60마이크론 마이크론인데 잘못된다 못하네요 60마이크론 피론을 이용해서 5장의 지스텍을 찍으면서 96엘을 갖다가 3컬러로 찍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3컬러 다피 피씨 텍사스 레드인데요 이건 U2OS셀인데요 U2OS셀을 5개 지스텍을 찍고 한 장으로 프로젝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피씨 프로젝션 그럼 오른쪽 밑은 뭐냐 오버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U2OS셀을 이렇게 찍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자동으로 아주 빠르게 찍고 지스텍도 찍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언제라도 이미지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을 제공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찍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U2OS셀을 텍사스 레드만 제외해서 봤을 때 잠시만요 조금 딜렉이 있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U2OS셀을 이미지를 하고 나서 텍사스 레드만 제외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와이드 필드 모듈을 썼을 땐 왼쪽 이미지지만 아 오늘 이미지 좋네 바로 컴포카로 찍을래 컴포카로 소프트웨어 선택을 하시면 스피링 디스크가 탑재되면서 60마이크로 스피링 디스크로 찍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하일 레조루션 3D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트리제를 컬처한 PC12 셀을 갖다가 와이드 필드일 때 왼쪽이고요 컴포카를 일 때 오른쪽인데 와이드 필드에 지스텍을 찍다가 인텐시티가 좋네 컴포카로 찍을래 바로 컴포카를 모드로 넘어가서 컴포카를 이미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투명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캔서에 대한 스페로이드를 찍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2D 레이어가 아니라 3D죠 3D 상태에서 4D 뷰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스피어의 반 정도를 찍고 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투명화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안쪽은 꼭 비어있는 약간 바가지 같은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화 작업을 하게 되면 안쪽은 좀 채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명화 작업에 의한 또는 투명화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모두 이미지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고 나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분석 솔루션은 총 3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여기를 안 보여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모듈 커스텀 모듈 저널이라는 이 3가지를 갖다가 제공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제공을 드립니다 23가지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 2D 컬처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아날라이시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미지 아날라이시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자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사실 이제 형광 이미징은 모노크롬 이미지로 나오죠 그래서 인텐서티를 구분했을 때 인텐서티가 높으면 하얀색 그렇지 않으면 까만색이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셀 사이클을 했을 때 뉴클레어스를 다행히 이용하게 되면 크로모점 수가 많으면 뭐 G2 그렇지 않으면 뭐 G페이스 G0페이스 이런 식으로 사이클 셀 사이클에서 어디서 어레스트가 됐느냐를 인텐서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이미지가 수천 장에 찍혀있는 96일 이미지다 48일 이미지다 이러고 갔다가 한 번에 분석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메타 엑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셀 사이클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뉴런의 이미지를 찍었어요 뉴런은 소마에서 덴드라이시에 있던 엑소니에 뻗어 나왔는데 소마에서 뻗어 나온 엑소니의 길이 이 덴드라이시의 길이를 세포별로 알고 싶다 뉴라의 아크로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되고요 만약 펑타 실험을 했어요 세포당 이 조그만 스팟에 대한 개수를 뉴클레어스에 있는 개수 사이토졸에 있는 개수 사이즈별에 대한 개수 이걸 알고 싶어요 그 랜율러티 모듈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nf-copper-v effect를 이용해서 뉴클레어스로 트랜스로케이션을 했느냐 뉴클레어스 트랜스로케이션은 뉴클레어스 보면 밝고 그렇지 않았으면 밝지가 않죠 그랬을 때 e냐 아니냐 on-off냐 true or false냐 이런 거 갖다가 볼 수 있는 트랜스로케이션 모듈 어떤 셀 디비전에서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생기는 마이크로 뉴클레이 라이브 데드에 있어서 살아있는 세포 죽어있는 세포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23가지 어플리케이션 모듈 중에 6가지면 보여주는데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셀 사이클이 어디서 어레스트 되는지 뉴런이 소마에서 얼마나 아웃콜스 되는지 하나의 셀당 이 다세 개수는 큰 다세 개수 작은 다세 개수 그 다음에 트랜스로케이션 일어난 거 일어나지 않은 거 마이크로 뉴클레이 개수 라이브 데드에 대한 이런 아주 간단한 모듈 그냥 많이들 쓰고 계신 거죠 이렇게 23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비트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23가지 가지고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보통 결과 값이 셀 바이 사이트 바이 사이트 결과가 나오는데 분석을 하고 나서 세포를 4개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한 부분이 주황색이 돼 있고 주황색이 돼 있는 부분에서 셀당 조금 파티클의 조그만 파티클의 개수 몇 개 큰 파티클의 개수 몇 대 그 조그만 파티클의 Average Intensity는 얼마 Integrated Intensity는 얼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하나의 이미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플레이트를 찍으셨다 슬라이드 찍으셨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한 번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많은 패턴을 갖다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 게 High Content Screen이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컬 시스템의 솔루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384를 찍었다 하나의 384에서 패턴도 한 번에 볼 수가 있겠죠 웨이브랭스 세 번째 웨이브랭스에 대한 뭐 Intensity Population 100%에 가까울수록 빨간색 그거보다 낮을수록 초록색 이런 식으로 흰 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3가지 어플리케이션 모듈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석하고자 하는데도 분석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organoid과 스페로이드 분석도 나오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특이한 분석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 저희는 뭘 제공하냐 커스텀 모듈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이 커스텀 모듈은 2D 상태에서도 분석할 수 있고 3D 상태에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보여드리면 2D 커스텀 모듈의 분석 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 스피드를 가지고 방추사죠 방추사에 대해서 영역을 갖다 분석을 하길 원합니다 자 브라이필드를 이미지 찍고 세포에 몰폴로지벌 카운팅을 원한 자 그리고 어떤 뉴론에 대해서 이미지를 찍었는데 뉴론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라의 갯수 마이토콘드라의 갯수를 나는 세고 싶다 그럴 때 어떤 휘전된 분석 모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포를 갖다가 깔아놓고 스프레치 낸 다음에 세포가 얼마나 온도 에어리어로 가느냐 셀 마이그레이션 또는 온도 힐링 에세이 이런 모듈 이런 이미지를 하고 나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모듈이 필요한데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타사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는 커스텀 모듈만 이용하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빠르면 5분 늦어도 뭐 30분 안에 분석들을 바로 짤 수가 있어요 이 짠다는게 예전에 코딩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몇 번 클릭만 하면 모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동영상으로 어떻게 모듈을 생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D 커스텀 모듈을 이용한 3D 이미징에 있어서 실제 케이스를 좀 가보면 뉴바텀 플레이트 울트라 로우 어테치먼트 스케폴드 프리 시스템에서 이제 이 캔서 HCT 116 암세포를 갖고 이제 스페로이드를 포메이션 한 것을 이제 라이블로 찍었고요 이 상태에서 96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포커스도 하도 안 나간 상태에서 라이블로 포메이션 된 것도 볼 수 있고 전체 유바텀에 있는 스페로이드 이미지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에세이가 진행이 됐냐 이렇게 캔서 스페로이드를 만들고 나서요 만든 데 하루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약물 갖다 3일 정도 2, 3일 정도 처리하고 나서 이미징을 하기 직전에 라이브 뉴클레어스 라이브 사이토조 그 다음에 라이브 데드셀 다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처리를 하고요 호모지니어스에서 애드만 하시면 됩니다 애드를 하고 나서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칼에서 와이드필드 2D 프로젝션 이미지를 하게 되면 와이드필드는 상당히 부드럽고 컴포칼 이미지는 상당히 명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셀 카운팅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셀 카운트가 와이드필드일 땐 445개지만 컴포칼일 땐 533개로 상순환에서 보다 정밀한 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죠 자 이건 뭐냐면 좀 전에 컬처했던 시스템은 96개 됐지만 이건 384 U-Button 플레이트입니다 384 U-Button 플레이트에 똑같이 암세포를 갖다가 스피어 폼을 만들고 약물을 2-3일 그러니까 항암제죠 항암제가 될 수도 있고 카이네즈 인히비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하이도즈로 2-3일 정도 처리를 하고요 이미지하기 직전에 호체스트 혹스트 칼세니엠 에티뉴 호모다이오와 같은 라이브 뉴클레이스 사이토조 그 다음에 그 데드셀 다이를 처리하고 나서 30분 뒤에 바로 이미지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로우 도즈 있을 때는 스페로이드가 캔서 스페로이드가 폼이 아주 멀쩡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이도즈로 가게 되면 스페로이드가 스토로스 포니처링 스택 완전히 슈랭킹 되는 걸 볼 수 있고 독솔루비스를 처리하여 완전히 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볼 수는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형광 이미지처럼 컴포컬 트래디션 방식을 이용해서 찍을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2D 커스텀 모듈로 밑에 부분과 같이 스페로이드의 전체 영역에서 살아있는 세포 죽어있는 세포 그 다음에 면적 스페로이드의 width 그 다음에 perimeter 이런 3D 볼륨 이런 것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2D 커스텀 모듈만 이용하도 해도 스페로이드에 대한 분석들을 바로 짜서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찍었던 384 플레이트에 커스텀 모듈을 짠 이 모듈을 적용하게 되면 3D 상태에서 라이브셀에 대한 도즈 리선스 커브가 아주 다르게 나오는 2D 컬처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나오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스페로이드 샘플 이미징을 하고 나서 이 커스텀 모듈을 가지고 분석 툴을 짤 수 있는지 한 번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를 보여드리는 샘플에 대한 컨디션은 똑같이 HCT 112 콜론 캔서 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폴드 프리 상태인 ULA Ultra Low Attachment U Button 플레이트에다가 컬처를 해서 스페어 폼을 만들고 약물을 처리하고 나서 약물 처리한 것도 있고 안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징하기 직전에 또는 픽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피아 칼세닌 마이토 트래커를 써서 10X 오브젝티브와 60 마이크로 스펙 디스크를 통해서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찍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슬라이드가 아니라 96L 플레이트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넘어가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메타엑스프레스 소프트웨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스페로이드를 찍었던 96L 플레이트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썸네일을 통해서 스페로이들의 이미지를 웰별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브라이필드 그 다음에 다피 칼세닌 이건 데드셀다일 쓰지는 않았고요 미토 트래커를 썼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미토 트래커고 그린은 칼세인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스는 다피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모듈을 열게 되면은 네 개의 소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모듈은 위 상단부에 보시면 이미지를 모디파이하거나 이미지에서 바이너리 이미지가 나오면 바이너리 이미지를 모디파이하는 게 나오는데 이미지의 시작은요 항상 0, 1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시작이 되는데 바이너리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려면 원본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하는 첫 번째 작업은 브라이필드 이미지 스페로이드 이미지에서 스페로이드 전체 영역을 알기 위해서 스페로이드 이미지 브라이필드 이미지를 모디파이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텐서티가 브라이필드 찍게 되면은 형광 이미지와는 다르게 스페로이드 이미지 우리 눈에 스페로이드인데 실제로 인텐서티는 역으로 백그라운드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스페로이드 부분을 블러링하는 스무딩 팩터인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블러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있어서만 인볼트를 이용해서 이 인텐서티가 낮은 스페로이드 부분이 인텐서티가 높게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디파이 이미지에서 처음에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블러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볼트라는 거 지금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인볼트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가우시안 필터로 나온 이 블러링 이미지를 인볼트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역전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백그라운드는 어둡고 스페로이드 부분이 인텐서티가 높은 즉 형광 이미지같이 찍으면 부분이 나와요 브라이필드인데 왜 브라이필드 가지고 이 스페로이드 분석 툴을 처음에 하느냐 브라이필드가 스페로이드 전체 영역을 구분하기에 상당히 편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뭘 했느냐 좀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역전을 시키고 나서요 왼쪽에 보시면 파인드 라운드 오브젝티브라는 게 있어요 파인드 라운드 파인드 라운드 오브젝티브는 뭐냐 동그란 애만 잡아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똑같이 매저를 해보니까 인텐서티가 역전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아까는 이 센터에 스페로이드 인텐서티가 밑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인벌트를 하고 나서 봤더니 스페로이드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 저희 모듈에서 인지하기 아주 쉽게 된 이미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파인드 라운드 오브젝티브 이용해서 이 커서를 이용해 클릭을 한 번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미니멈, 맥시멈에 대한 밸류를 인지합니다 스페로이드의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클릭하기 때문에 약간 러프하게 좀 낮추거나 미니멈 밸류를 낮추고 맥시멈 밸류는 좀 높여서 200에서 700 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스페로이드를 잡아라 어플라이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이너리 이미지 0,1로 되어있는 분석을 위한 바이너리 이미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바이너리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스페로이드 마스크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스페로이드 마스크를 만들게 되면 스페로이드 전체 영역 뭐 페리미터, 에어리아 이런 것 같다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 툴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로이드의 전체 영역만 분석하면 좀 아쉽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포도 있고 살아있는 세포도 있고 미터콘드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뉴클레어스 카운팅을 위해서 지금은 다피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다피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약간 백그라운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어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디파이 이미지한 툴 안에 타팻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팻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인텐서티가 높은 애들의 픽셀 사이즈 20 이상으로 된 걸로 찾아납니다 뭐냐 Find small bright spot based on the filter shape 즉 20 픽셀 곱하기 20 정도 되는 사이즈 애들만 브라이트한 스펜만 잡아내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원본 이미지와 오른쪽에 타팻으로 잡아낸 이미지는 백그라운드가 제거되고 뉴클레어스만 보이는 이미지로 탈바꿈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이미지의 타팻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뉴클레어스를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모듈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를 improve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improve.p 이미지라고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mproved.p 이미지를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가 개선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 저는 카운트를 할 거예요 셀 카운트도 하고 살아있는 세포도 카운트를 할 건데 그럼 뭘 할 거냐 기존에 좀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뭐냐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갖다가 커스텀 모듈에 또 심어놨어요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딱 정형화되어 있죠 그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서로 믹스도 할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셀스코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갖고 오게 되면 나피와 파다티브 마커는 만약에 제가 라이브 셀만 카운팅하겠다 피시가 아까 칼세인이었죠 그래서 라이브 셀로 되어 있는 세포만 난 카운팅하겠다 라이브 셀 카운팅을 원해서 지금 셀스코링을 한 겁니다 셀스코링을 하게 되면 뉴클레어스 파다티브 마커는 라이브 셀 그래서 라이브 셀에 대해서 원해서 뉴클레어스를 몇 개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미니멈 맥시멈에 어 뉴클레어스 다이아미터가 자동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러프하게 미니멈 맥시멈으로 갖다가 바꿨고요 6에서 22로 그 다음에 사이토졸은 그거보다 좀 더 크겠죠 그래서 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보스 사이드가 어 뉴클레어스 부분과 사이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뉴클레어스는 한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사이토 미니멈 좀 더 크게 그 다음에 어 맥시멈 좀 더 크게 해서 사이토졸 부분이 인지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매뉴얼로도 백그라운드에 대한 백그라운드 대비 인텐시티에 대한 밸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텐서티 오브 로컬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얼마 이상의 애들을 이 인텐서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천이라는 거는 삼천 이상인 애들을 이제 그 칼세인으로 이 염색된 애로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 바이너리 이미지 결과가 많이 인지가 안 됐죠 그런 건 인텐서티 오브 로컬 백그라운드 너무 높게 잡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낮춰볼게요 1500으로 그러면 더 많은 칼세인 라이브 셀 부분이 확인됐죠 그와 비례해서 라이브 뉴클레어스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자티브 뉴클레이가 많이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이토콘디라에 있어서 마이토콘디라에 대한 인텐서티나 분석을 원한다 그럼 텍사스 레드에 대한 세포 이미지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똑같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똑같이 마이토콘디라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어스 부분이 나눠서 이 하나의 스페로이드 안에서 이제 뉴클레어스와 스페로이드 미토콘디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 즉 01로 되어 있는 바이너리 이미지가 모두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토콘디라에 대한 부분 인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뉴클레어스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만들어져서 저는 스페로이드 이미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클레어스와 그 다음에 라이브 뉴클레어스 그 다음에 마이토콘디라에 대한 이미지를 다 만들고 나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이 전체 토탈셀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라이브 뉴클레어스와 데드 뉴클레어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뉴클레어와 파이더티브 뉴클레이를 합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토탈 뉴클레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OR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데드셀 부분인데 데드셀 부분과 합치게 되면 전체 세포에서 살아있는 세포 죽어있는 세포를 인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 뉴클레어스 마스크를 마지막으로 만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탭 메저로 넘어가게 되면은 메저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큰 백본이 되는 스페로이드 마스크를 로드를 합니다 스페로이드 마스크를 만들고 스페로이드의 나는 면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백본이 에어리어가 있고 뭐 페리미터가 있고 나는 여기 하나의 카운트를 원한다 그래서 피처 카운트 그래서 스페로이드 카운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거에서 페리미터나 에어리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본이 있고 왼쪽은 에버리지고 오른쪽은 썸이 내가 보통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당 에버리지 값을 보는데 하나의 스페로이드이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어리어의 백본이어서 에어리어에 대한 계산값이 나올 거고 지금 이 스페로이드에 위드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말하면 페리미터도 궁금하다 페리미터도 선택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백본이 있고 백본에 대한 매저먼트셋을 선택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런을 돌리게 되면 바로 하나의 스페로이드 안에서 이 스페로이드에 에어리어는 얼마고 위드스는 얼마고 페리미터가 얼마냐 그 다음에 넘버가 얼마냐 이렇게 하나의 스페로이드에 간단 분석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만들었던 뉴클리어스에 대한 카운트나 라이브 뉴클리어스에 대한 카운트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라 인텐서티를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홀 뉴클리어스 카운팅 모듈 마이너리 이미지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홀 뉴클리어스를 이용해서 토탈 셀을 하겠다 토탈 셀 카운트를 하겠다 토탈 셀 넘버를 카운팅 하겠다라는 모듈을 하나 만들게 되면 하나의 스페로이드에 뉴클리어스에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바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나서 보면 오른쪽에 756개라는 세포수가 이 하나의 스페로이드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더 추가를 해서 나는 마이토콘드라에 대한 인텐서티를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바이너리 이미지 중에 마이토콘드라 마스크를 만들었었죠 마이토콘드라 마스크를 만들고 소스 이미지 마이토콘드라 이미지는 텍사스 레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니어먼트 셀에서 모든 걸 다 취소해 버리고 average intensity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토콘드라에 대한 average intensity를 여러분들께서 분석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게 되면 아까 못 보셨던 마이토콘드라 마스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이 마이토콘드라에 대한 인텐서티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신 것 같이 마이토에버레지 인텐서티 마이토에버레지 인텐서티라는 게 분석이 되면서 한 번에 스페로이드 안에 마이토콘드라에 에베레지 인텐서티가 얼마가 나왔는지 분석이 바로 완료가 됩니다 원하는 분석은 다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안 됐냐 라이브셀 카운트가 안 됐어요 라이브셀 카운트도 하고 싶다 하나 더 add feature를 합니다 add feature를 해서 라이브셀 카운트 라이브셀 카운트라고 어떻게 되겠죠? 아까 파자티브 뉴클레이를 하게 된 얘기죠 파자티브 뉴클레이는 FITC FITC 칼세인의 파자티브한 뉴클레이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밑에 total 라이브셀 넘버라고 하게 되면 하고 OK를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스페로이드에 대한 면적부터 해서 with this perimeter 하나의 스페로이드에 있는 세포수 살아있는 세포수까지 분석이 완료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듈을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신 것처럼 브릭 스페로이드 모듈로 바로 만들었고요 세이브를 하고 나서 나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이 밑에 브릭 스페로이드 모듈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돼서 몇 개월만 선택을 해서 시범으로 러너 셀렉션을 부르게 되면은 바로 분석이 돌아갑니다 자 분석이 바로 들어가서 뭐 1분도 안 걸리죠 거의 한 20초 안에 이 분석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만든 모듈로 스페로이드 모듈이 분석된 결과를 메저먼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선택했던 메저먼트 세트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스페로이드 에어리언 얼마 에어리언 얼마 에어리언과 웰당으로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흰 맵을 통해서 흰 맵 높고 낮은 애를 볼 수 있고 위드스는 얼마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이 셀넘버는 얼마 이런 거 갖다가 다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에 스페로이드랑 셀버 얘 756개 얘는 172개 스페로이드 딱 봐도 작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페로이드를 몇 개 클릭을 해보면 다른 웰에서 똑같은 모듈으로 분석이 됐을 때 하나의 스페로이드에서 셀 카운터가 됐던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또 다른 웰에서 스페로이드 분석됐던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분석 모듈을 따서 96회 전체에 또는 24, 48회에 한 번에 분석을 분리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분석 모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 제 몰래큘로 디바니스에 제공하는 2D 커스텀 모듈을 이용한 스페로이드 이렇게 이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로이드는 스페로이드는 스페폴드 프리 상태에서 보통 이미지를 하는데 이 올가노이드는 스페폴드가 상당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트라셀리드와 맥스리스도 있고 이 셀드가 타이트한 정션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셀 다이를 처리했을 때 일반적인 리버 올가노이드인데 리버 올가노이드에 라이브 셀 다이를 처리하게 되면 약간 블러하게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왼쪽은 이제 예로 스페로이드는 스페폴드 프리일 때는 이 세포에 라이브 다이가 상당히 잘 침투해서 초록색 부분이 잘 보이는데 오른쪽에 올가노이드 부분은 초록색 부분이 좀 블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라이브 셀에 대한 카운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데드 셀에 대한 카운팅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라이브 셀에 대한 카운팅이 어렵죠 또 다른 이 논문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세인을 쓰게 되면 올가노이드를 쓰게 되면 올가노이드 자체적인 이 컴팩트니스 때문에 이미징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올가노이드 스페로이드가 아니라 올가노이드에 대한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솔루션을 찾다가 최근에 지금 이 넥스트 앤 바이오라는 회사와 저희가 같이 콜웨보를 하게 됐습니다 넥스트 앤 바이오에서는 저희 회사 장비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클 컴포카를 이용해서 이제 올가노이드 이미지를 시작을 하실 계획이고요 신생 기업이긴 한데 지금 보신 것 같이 이 넥스트 앤 바이오 같은 경우는 3차원 장기 유사체인 올가노이드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조직 배양 플레이트와 그다음에 올가노이드를 균질성과 생산성을 높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올가노이드를 컬처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정량 분석을 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이제 드러그 스크리닝을 원하신다 하실 때 저희를 통하거나 아니면 넥스트 앤 바이오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실험을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저희가 넥스트 앤 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냐 오늘 설명드릴 이 올가노이드 이미지의 샘플을 제공을 해 주셔서 오늘 좀 먼저 이 회사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넥스트 앤 바이오와 같이 저희가 했었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 샘플은요 이 넥스트 앤 바이오 회사 분들께서 저희 장비를 고려하실 때 데모 중에 아주 간단하게 찍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넥스트 앤 바이오 분들도 사실 기대를 안 하시고 그냥 찍으셨는데 결과가 좋아서 이 데모 데이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써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데모 때 사용됐던 이 샘플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 때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발표를 위한 샘플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컬럼 캔서 올가노이드를 컬처 하셨고요 이 96L에 웰다 웰다 오가노이드 하나씩 들어가 있고 저의 장인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퍼카를 이용해서 60마이크로 스피링 디스크를 이용해지게 됐었고요 호체스트를 통해서 뉴클레스 다이 스틱을 했고 라이브 데드를 통해서 라이브 데드에 대한 카운팅을 유도를 했습니다 10X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요거로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미지를 했었던 결과를 봤는데요 제가 96L에서 찍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왔을 때 96L 상단부 이 세 가지 컬러로만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웰다 올가노이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뉴클레스 다이 라이브 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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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세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 지금 현재 올가노이로는요 다 픽세이션 상태가 아닙니다 라이브 상태고요 96L 플레이트에 있는 거고 어떤 슬라이드에 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G-Stack을 통해서 60장 정도에 40장 정도에 G-Stack을 통해서 올가노이드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한 웰에 있는 올가노이드에 있어서 난 뉴클레스 카운팅을 원한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타패스를 이용해서 뉴클레스 카운팅을 위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고요 스펙로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모듈을 한번 보니까 조금 더 익숙하시죠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보다 더 제거해서 뉴클레스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카운트 뉴클레이 모듈을 이용해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 안에 뉴클레어스로 염색되어 있는 부위를 인지할 수 있었고요 좀 더 빨리 넘어가서 카운트 뉴클레이 모듈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뭐 하나가 패스가 됐네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카운트 뉴클레이 모듈을 하나 더 갖고 와서 데드셀 이미지 사이3가 데드셀 다이거든요 데드셀 이미지를 가지고 찍은 걸 가지고 데드셀 부분에 대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셀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지컬 오퍼레이션 모디파이 오브젝티반 로지컬 오퍼레이션의 OR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전체 셀 뉴클레어스 다이로도 염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올가노이드에서 그래서 데드셀 다이로 염색된 부분과 뉴클레어스 다이로 염색된 부분을 합쳐서 그로우 오브젝티브를 합니다 그로우 오브젝티브를 하게 되면 뉴클레어스 부분마다 약간 띄어져 있는 부분을 완전 채워놓을 수 있는 진짜 세포처럼 보이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가노이드 전체를 인지하기 위해서 아까는 좀 다르게 아까는 가우션 필터를 썼는데 지금은 오픈 앤 클로즈 버튼을 이용해서 오픈 앤 클로즈를 이용해서 조금 블러하게 올가노이드 전체 영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데티브 스레시홀드라는 걸 통해서 올가노이드 전체에 대한 면적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너일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카운트 뉴클레이를 하고 나서 데드셀과 컴바인하고 그로우 오브젝티브를 하고 교집합, 엔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올가노이드 부분의 세포 영역만 인지되는 부분 그래서 전체 올가노이드에서 세포로 인지되는 부분만 인지할 수 있는 홀셀 마스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홀셀 마스크를 바로 칼세인 이미지에다 입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올가노이드는 칼세인 다이를 이용하게 되면 칼세인이 이용한 라이브 부분에 라이브 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스페로이드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허들이었죠 올가노이드에 있어서 칼세인 라이브 뉴클레이에스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칼세인 이용한 올가노이미지에다가 좀 전에 만든 홀셀 바이너리 이미지를 갖다가 올려놔서 이 필터마스크를 통해서 인텐서티가 1800 이상으로 나오는 애들만 저는 라이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 최종 산물이 됩니다 인텐서티가 1800 이상 나오면 나는 라이브 셀로 인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셀 마스크 하나 만들고 또 반대로 dense 셀 이미지를 갖다 놓고 똑같은 오브젝티마스크 반대로 나온 다음에 인텐서티가 2200 이상이면 난 데즈셀 마스크로 나는 난 주겠다 그래서 데즈셀 마스크에 대한 에어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모든 바이너리 이미지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가노이드 마스크를 백본으로 두고 올가노이드에 대한 에어리아 페리미터 그 다음에 개수를 재는 간단한 모듈을 만들고 홀셀 마스크를 갖다가 아까 만들어놓은 걸 통해서 토탈셀을 만들고요 그 다음 라이브 셀 마스크 데즈셀 마스크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퓨처 카운트니까 바이너리 이미지가 구액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라이브 데드 카운트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전체 올가노이드 영역에서 살아있는 세포는 전체 노란색으로 다 표시가 됐지만 그 위에 라이브가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스탱이 되고 아 오버레이가 되고 핑크색 부분은 데드셀이다 이렇게 해서 인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넥스텐 바이오이기 때문에 MB 올가노이드 모듈이라고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를 한 부분을 갖다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웰당 올가노이드에 대한 뭐 페리미터 올가노이드 개수 몇 개 살아있는 세포는 올가노이드당 개수 몇 개 네 동영상이 조금 느렸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웰에 넘어가서도 다른 웰에 봐도 올가노이드가 면적 대비 살아있는 세포 수 죽어있는 세포 수 모두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넥스텐 바이오 분들께 샘플을 제공하신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 보셨겠지만 허드를 갖다가 저희 멀레큘러 디바이시스의 이미징 솔루션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 이미징을 이렇게 2D 커스터머 모듈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미싱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3D죠 3D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뭐죠 3D 볼륨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건 3D를 찍었지만 이거를 2D 레이어로 프로젝션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3D 상태에서 말 그대로 세포 자체에 대한 볼륨 올가노이드 자체에 대한 볼륨을 갖다가 분석을 원한다 했을 때 커스텀 모듈 중에 3D 커스텀 모듈을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좀 보여드리면 스페로이드를 만들어놓고요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지스텍을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서로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 색깔들이 뭐냐 스페로이드를 지스텍을 찍을 때 첫 번째 레이어를 찍고 다음 레이어를 찍고 새로운 세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같은 세포에 또 다른 영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드는 같은 색깔로 인지가 됩니다 또 이런 이미지를 뭐와 비교하시면 되면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CT 찍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CT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뉴클리어스 부분만 아니라 사이투절 부분도 이렇게 지스텍 3D 커스텀 모듈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애들은 같은 색깔로 인지가 돼서 각 인디비주얼한 세포에 대한 볼륨 전체에 대한 볼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자 이 뉴클리어스만 보시게 된 건데 뉴클리어스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각각 인디비주얼한 볼륨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볼륨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간단히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암 스페로이드를 갖다가 유바툰 플레이트의 컬처를 하고 약물 처리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 얼리톡스 킷을 이용해서 라이브레드 에세이를 이미지 엑스프레스 마이크로 컴포카를 통해서 메타 엑스프레스를 통한 3D 커스텀 모듈을 분석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G스텍을 하는데 이제 그 캠포테신이라는 약물을 처리했을 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 죽는 세포가 많을수록 이제 초록색이 올라가는 그런 다이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킷인데요 살아있을수록 빨간색이 강하고요 죽을수록 데드 그린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양물이 하이도즈 있을 때는 하이도즈 있을 때는 이제 빨간색도 높아지지만 초록색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우도즈 있을 때는 초록색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3D 커스텀 모듈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각각의 인디비주얼 셀에 대한 볼륨도 분석할 수 있지만 인디비주얼한 이 스페로이드에 대한 볼륨 분석을 통해서 약물을 처리했을 때 약물에 하이도즈 된 스페로이드가 쭈그러든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로우도즈 있을 때는 스페로이드의 볼륨이 조금 더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으로 봤던 건 저희 3D 커스텀 모듈을 분석한 결과 토탈셀에서 살아있는 세포 그 다음에 스페로이드의 영역이 밑에서부터 위로 도즈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스페로이드의 볼륨이 줄어든 것을 그 다음에 죽어있는 세포가 많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분석 결과였습니다 자 이러고 갔다가 이제 헤파토톡시소티 에세이를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이 간 스페로이드 올가노이드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간 스페로이드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약물을 처리했을 때 어떤 이펙트가 일어나는지를 봤던 케이스입니다 노즈가 올라가면 스페로이드는 망가지겠죠 그러고 갔다가 3D 커스텀 모듈을 통해서 뉴클레어스에 대한 볼륨 스페로이드에 대한 볼륨 이러고 갔다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컨트롤은 이렇게 이런 라이브 다이 그린이 높은데 근데 이제 그 메틸머큐리와 같은 극단적인 약물 처리했을 때는 데드 다이 에트뉴 호모다이모가 높아져서 레드 시그넬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하다가 커스텀 모듈 3D 커스텀 모듈을 통해서 볼륨 분석까지 완료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D 커스텀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라이브 레드 카운팅만 할 수가 있죠 왼쪽 밑에 보시면 라이브 레드 카운팅만 할 수가 있는데 3D 커스텀 모듈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라이브 셀에 대한 각각의 인디비지얼 볼륨 그 다음에 스페로이드에 대한 인디비지얼 볼륨 을 갖다가 보시면서 2D 앤 3D 분석을 완벽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올가노이드에 앞서서 3D 컬처를 한 상태에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엑티카에서 제공하는 플레이트에 이제 이 인듀스 프리포템 스템셀에서 뉴런으로 디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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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4X와 10X로 G-Stack을 통해서 이미징을 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2D 모듈 2D 모듈 중에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뉴런의 아웃크로스가 있었죠 아직 슬라이드 안 넘었어요 넘어갔죠 뉴런의 아웃크로스라는 어플리케이션 모듈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D 레이어 상태에서 브라이필드에서 뉴런의 아웃크로스 상태 형광에서 뉴런의 아웃크로스 상태 셀당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2D 분석이죠 여기서 3D 커스텀 모듈을 이용해서 뉴런 각각에 대한 볼륨 분석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뉴런 볼륨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3D 커스텀 모듈을 이용해서 2D 있을 때 도드 리스탄스 3D 있을 때 도드 리스탄스 통해서 IC 필터가 얼마냐 확실히 보시면 동일한 약물인데도 분석 결과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3D 분석을 정밀화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모듈은 어플리케이션 모듈 2D 3D 커스텀 모듈 앤 저널 매크로 저널은 페이퍼가 아니라 저희 코딩 랭균지입니다 이게 진짜 하이엔드인데 이 코딩은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되지만 보통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나의 올가노이드를 컬처했습니다 올가노이드가 웰당 하나씩만 이 넥스텐 바이오 분들 같이 그런 기술이 있어서 웰당 하나의 올가노이드 올릴 수도 있지만 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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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의 올가노이드만 이미지를 하겠다 이런 모듈을 갖다가 이미지를 하는 모듈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찍는 상황도 코딩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퀴 가이지를 통해서 96개를 2X로 한 장으로 다 찍고요 분석을 해서 이 웰당 올가노이드가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그 올가노이드의 위치별 넥스트 이미지를 하면서 이미지를 찍는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저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륨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심장독성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인두스트 프로젝트 스템스텔을 갖다가 카리오마이스 하트를 분화한 상태에서 비팅 레이트를 제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ME라는 장비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 장비를 이용하셔도 이 비팅 레이트를 제수하였습니다 카리오마이스 하트를 만든 상태에서 칼슘 다이를 로딩하게 되면 비팅을 하고요 이 비팅 레이트를 저희 메타엑스프레스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비팅 레이트를 재줍니다 컨트롤해서 이 비팅이 이정도 되다가 극단적인 약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면 이건 심장독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심장독성 레이트를 잴 수 있는 메타엑스프레스 안에 피크아날레시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나 뛰었는지를 갖다가 웰당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당 웰당 웰당 분당 87번에 비팅을 했구나 85번에 비팅을 했구나 얘는 41번밖에 안 했구나 이렇게 웰당 카리오마이오사이트를 분화된 심장독성 테스트를 파셔리하게 할 수가 있는 모듈도 제공하고요 중요한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저희 장비만 구매해야 되느냐 저희 장비만 쓸 수가 있느냐 저희 장비를 이용하시는게 제일 좋죠 그런데 난 타사에서 찍었던 아주 좋은 하이라지션 투포톤 이미지가 있다 버려야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사에서 찍었던 모든 이미지 T4 이미지면 모두 다 저희 메타엑스프레스 소프트웨어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셔서 아까 보셨던 2D, 3D 커스텀 모듈을 통해서 모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메타엑스프레스에 대한 커스텀 모듈 모든 저널에 대한 서머리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출시가 된 지 22년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이미지 엑스프레스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곳을 보시면 누구나 아실만한 곳에서 다 보유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자료와 어떤 소식을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